과연? 광고라며! 얼마 만에... 얼마 만에 들어온 광고인데, 이게? 응? 처음에 절로 그냥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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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도나스가 많이 내려오네 어? 이 도나스가 다 돈 아이가? 와 도나스가 어깨 많다 뭐 이리 많아 도너츠 도너츠 뭐 좀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이셔 저희 샐러드 도너츠 3종류 있어요 샐러드 도너츠가...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무슨 도너츠라고 하죠? 아니 이걸 들어드려 뒤에서 저희 설렁약정 시그니터 메뉴의 왕쏨대 사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에그 브런티 도너츠 추억의 샐러드 도너츠 콘티드 브런티 도너츠 있어요 이거 실제품은 실제품인데 아직은 저희 매장에서만 취급하는 제품이에요 아 여기서만 팔아요? 네 맞아요 그럼 뒤에서! 한, 둘, 셋, 너희 너희, 너희 이름이 묻고 어? 크림빵, 크림빵 아이가? 크림빵은 여기서 직접 만드나? 여기서 직접 신선하게 만들어서 바로 우리 보고 있다고 일부러 크림을 더 많이 넣는 거 아이가? 이름이 뭐야 여기가? 이 공간 이름이 뭐야? 오픈 치킨 오픈 치킨? 어? 어? 매장에 돈 좀 발랐네 다 돈이 많이 발랐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이 도너스가 다 돈 아이가? 도너스 먹자 이거 뭐고 이거? 뭐 이렇게 크노? 꽈배기가 왕꽘대, 왕꽘대 꽈배기? 너를 위한 꽈배기야? 왕꽘대 꽈배기?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음! 안에 땅콩이 들어갔나 봐 겉에 속은 촉촉한데 겉에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고소하네 땅콩버터가 발라져 있구나 응? 소보루 튀김이 타핑돼가 바삭하네 음! 야하고 내하고 공통점이 있어 나는 노잼 야도 노잼 노잼 노잼과 노잼 잼이 없잖아 안에 응? 표정 표정들이 왜 저래? 저 관계자 저분들은 뭐 관심도 없어 입금됐지? 막 해요 그냥 노잼 이거 편집해 이거 재미없어 하시니까 이거 먹어 추억의 샐러드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 음! 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은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은 무슨 맛이야 음! 던키네 던!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아삭해 내 취향이고 딱 내 취향이야 어? 박수 치셨다 에그 브런치 도넛 이 안에 계란에 가 음! 부드럽네 안이 엄청 부드러워 겉바속초 하 왕꽃 대까배기 이것도 그렇고 이 도넛도 그렇고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이야 음!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돼요 하하 이거 말고 또 있어 콘치즈 브런치 도넛 콘치즈 아점 도넛 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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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치즈 와! 대박인데 이 안에 콘치즈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안에서 치즈 파티가 열렸어 지금 막 파김치 싸운 거 없나? 지금까지 어떤 게 제일 입맛에 맞고 야 인마 니 도라이야? 광고인데 인마 다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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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넛스가 다 도라이가 야 이거는 아까 저기서 본 거 아이가? 네 오픈 키친 거기서 바로 만들어서 나온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소프트 우유 크림 도넛 우유 크림이 아니고 그냥 우유인데 완전 부드럽네 입에서 다 녹았어 입이 없지? 응 맛있어? 음 음 음 사과자 나 못 묻었어 음 음 오렌지 크림 도넛 오렌지 크림 도넛 오렌지 크림이야? 오렌지 크림이야? 크림 만들기 이 ㅆXXX 보여줄라까지 비주얼 씹혀 오렌지 덩어리가 씹혀 이게 오렌지 이게 오렌지인가 봐 이게 오렌지인가 봐 음 크림 만들기 이거 언제 먹으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 카메라 입에 갔다가 나오고 입에 갔다가 나오고 입에 갔다가 나오고 음 음 음 이거는 부부야 부부 겉에 부드럽고 안에도 부드럽고 뭐? 총각김치 없나? 총각김치 티라미수 크림 도넛 티라미수 여러분 티라미수 크림 도넛 먹을 때 주의하세요 티라미수 가루가 손에 묻잖아요 이게 가루가 먹을 때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진하네 티라미수가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 음 엄청 진해 그 진한 티라미수의 어떤 그런 강한 맛을 또 이 안에 크림이 딱 잡아주고 궁합이 좋네 응? 하아 음 괜찮다 이제 저희 메인 왕콘데 과데기 어 하나만 더 줄 수 딱 하나 또 먹으라고? 스크롤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